어 여름이 왔구나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요 여름이? 네 바쁘지 않으시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앉게 이리 해 차 한잔 줄까요? 아닙니다 마시고 왔습니다 삼촌 우리 종이 잡게요 그래? 색종이가 다 떨어졌는데 같이 사러 나갈까? 네 여름이 데리고 나갔다 올테니까 말씀 좀 나누세요 그래 가자 응 조심해 말해요 할만 있다면서요 네 저 미국에서 소총장이 와서 취업비자 신청했습니다 그래? 그래서 내일 금희씨랑 혼인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혼인신고를? 네 금희씨랑 여름이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가족증명이 돼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두 분께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린 신경 쓸 거 없고 아무튼 금희랑 의논해서 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1 3 4 4 5